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드리는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양 시장은 잘 오르다가 어제 오늘 연이어서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 특히 저와 함께 주식을 하시는 제 톡방에 계신 분들에게도 자주 드리는 말씀이 주식은 오르고 내리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아마 귀에 딱지가 앉으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자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올랐으면 내려가야죠. 내려갔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라갔을 때 내려가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내려갔을 때 올라가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 수익 실현을 했던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내려간 다음에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매도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보통 반대로 합니다. 올라가면 쫓아가고요. 내려가면 공포에 질립니다. 특히 불안감과 함께요. 제가 오늘은 불안감을 가진 분들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안한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옳은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식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었던 피 같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이니까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 김근우와 주식 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모시게 되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 또한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강의를 시작할 텐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펜, 노트 가져오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또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기 강의 중에서 지지와 저항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준비한 만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는 질문사항이 있다면 메모해 두셨다가 제가 존재하는, 제가 함께하고 있는 제 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펜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지와 저항 2편입니다. 지지와 저항 2편입니다. 승리공식 강의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동평균선까지 진행을 한 상태예요. 캔들에 대한 강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강의 말씀드렸습니다. 이동평균선 오늘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 죄송합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미 드렸고 지지와 저항 오늘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추세, 월봉, 주봉, 일봉, 그리고 원칙, 차트 세팅, 기본기 총정리까지 해서 기본기 강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가 기법에 대한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기 강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본기를 좀 무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본기는 제가 피옥한 땅을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키울 거예요. 씨앗이 있습니다. 주식에서 씨앗은 돈이겠죠. 농사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비옥하지 못한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면 이 곡식들이 잘 자랄까요? 아니요. 다 죽습니다. 운 좋아서 한두 개 성장하겠죠. 이러면 안 됩니다. 땅을 갈고, 거름도 뿌리고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씨앗을 뿌려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에 있어서는 계좌가 성장해 나가는 것, 계좌가 불어나가는 것이 그때서야 발생할 것입니다. 기본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면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될 겁니다. 꼭 기본기를 명심하시고 기본기 강의를 듣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한테 제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이것도 좀 와닿지 않는다 하시면 다시 보세요. 또 보세요. 보고 또 보고 하면 새로운 내용이 들릴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복습 한번 해야겠죠. 여기가 만 원입니다. 만 원이에요. 8,000원, 6,000원 여기 4,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뭘 조심하라고 말씀드리죠? 뉴스와 호재를 조심해라. 뉴스와 호재는 어디 구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고점 구간입니다. 주식이, 그 주식이 제일 비쌀 때 호재가 제일 많이 나와요.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 무렵에 우리 삼성전자의 호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9만 원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구간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9만 원은커녕 7만 원 가격도 바라보기가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예식일 뿐입니다. 모든 주식이 마찬가지입니다. 뉴스와 호재는 우리가 이용해야 하고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고점에 좋다더라 하고 들어가는 옆집 아저씨가 좋다더라 또 직장 동료분들이 좋다더라 또 아시는 분이 주식 잘 아시는 분이 좋다더라 이런 내용으로 뉴스 보고 호재 듣고 주변 이야기 듣고 들어가는 것이 주식이 아니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뉴스 호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어디다? 고점 구간이다. 고점이 발생하면 주식은 하락합니다.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니까요. 내려갑니다. 8천 원이 됐어요. 제가 주식 잘하시는 분들하고 못하시는 분들 차이 뭐라고 했죠? 손절입니다. 추세를 이탈하면 과감하게 손절해야 돼요. 그게 내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8천 원이 되면 추가 매수를 합니다. 6천 원 되면 또 삽니다. 4천 원 되면 또 사겠죠. 평균 단가 여기에 잡힌 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수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들을 우리는 매물대라고 표현합니다. 매물대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가격대에 한 번씩 도달하게 되면 저항을 막고 떨어집니다. 이 구간에 계신 분들께 맞고 떨어져요. 예를 들어 이런 캔들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캔들이 여기서 딱 발생을 해줬어요. 1천 원에서 6천 원 갔다고 봅시다. 은봉이 발생했습니다. 6천 원 딱 터치하고 내려옵니다. 6천 원까지 올라올 때 6천 원의 평균 단가가 돼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드디어 봄이 오나 보다. 꽃이 피나 보다. 뭐 한 6개월 고생했더니 드디어 6천 원 가격대에 오나 보다. 하고 터치하고 내려옵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는 이런 캔들도 보셨을 겁니다. 자 은봉이에요. 은봉. 시작을 여기서 해요. 6천 원에 막 플러스 25% 이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캔들. 자 이렇게 한 두어 번 발생하고 나면 그 다음 여기 구간 주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 터치하면 본전에서 팔게 됩니다. 내 물량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그런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식은 우리의 심리와도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애초에 이 구간에서 보유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기서 보유하고 있고 지금 마이너스 30%, 40%, 50%, 60% 되어져 있으면 여기서부터는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 줄 때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팔면 올라가버리고요. 이런 경험 다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기본기 강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락을 했으면 횡보를 하고요. 횡보한 다음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기 전에 제가 뭘 주로 지켜보라고 했죠? 지켜봐야 될 거.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대량 거래와 함께 장대 양봉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부터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신호다. 올라가는 신호다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게 제가 거래량을 해석하는 첫 번째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같이 하락을 하고 바닥에서 횡보를 해주고요. 상승을 합니다. 우리는 장기 이동평균선과 단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중기 이동평균선을 사용합니다. 중기 이동평균선은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장기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은 가격을 따라갈 겁니다. 가격을 따라갈 거예요. 만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했죠? 역배열에서 소렴한 다음에 정배열로 가는 구간. 이 구간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수익 보기 좋은 구간이다. 그 수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발생하기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이에요.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가는 공간, 수렴하는 공간, 수렴에서 정배열로 가는 공간. 이 공간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입에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하셨다고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거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캔들 거래량 2평선을 가지고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지와 저항을 배울 때 제가 기억하라고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김근우 전문가는 어떤 거 쓴다고 했죠? 단기 이동평균선은 7일, 20일 쓴다고 했습니다. 중기 이동평균선 60일, 장기 이동평균선 120일, 240일, 481일 선 쓴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랑 완전히 똑같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보조지표이니까요. 저랑 완전히 똑같이 놓을 필요는 없지만 나는 주식 초보다. 그리고 이제부터 배우기 시작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세팅하세요. 저는 단순 2평이 아니고 지수 2평을 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차트 세팅을 진행할 때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모르겠다 하시면 혹은 너무 급하시면 제 카톡방 접속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 카톡방 접속하셔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추후에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던지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하단에 나와 있죠. QR코드 스캔하셔서 제 카톡방 접속하는 링크 받으셔도 되고 문자로 샵 3772번에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곳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접속하셔서 질문 주셔도 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정배열, 역배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나요? 아니죠. 장기동평균선, 단기동평균선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가는 구간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구간 역배열은 뭐라고요? 장기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단기동평균선이 밑에 있는 겁니다. 정배열은 반대겠죠? 위에 단기동평균선, 아래의 장기동평균선 입이 좀 꼬이네요. 기억하셨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방향성은 당연한 거다. 지지와 저항에 이용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역배열, 수렴 정배열에 이용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반복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동평균선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5일에 대해서 5거래일 동안 발생한 가격을 다 더한다면 5로 나누면 됩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고 10으로 나누면 10, 20으로 나누면 2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당가 즉 균형 잡힌 가격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여러 사람들의 균형 잡힌 가격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지 또는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지 그리고 저항의 가능성이 높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이동평균선은 그 일정, 그 일 동안 5일 이동평균선은 5일이겠죠. 7일 이동평균선은 7일일 거고요.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대가 굉장히 균형 잡힌 가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동평균선 가격이다. 지지저항 발생 가능성이 높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일은 10일 동안, 20일은 20일 동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지지와 저항. 지난번에 제가 그렸던 그림 다들 기억하십니까? 어떤 가격대에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일정 가격대에 도달하면 맞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 금액을 적어볼게요. 4,000원, 3,000원, 2,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바닥은 1,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2,000원 구간 다시 도달하게 되면 가격은 예시입니다. 또 받고 떨어져요. 이걸 보고 우린 뭘 판단할 수 있죠? 아, 이 종목은 2,000원 가격대에서 저항을 받는구나. 1,000원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는구나. 자, 근데 1,000원에서 2,000원을 가는데 한번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3,000원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전에,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는 여긴 저항이 아니죠.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까요? 지지해서 매수한 다음에 저항해서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지해서 매수해서 저항해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도 가능하겠죠. 자, 4,000원, 3,000원, 2,000원 똑같이 있습니다. 4,000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하락합니다. 3,000원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요. 자, 우리 예측할 수 있죠. 어? 어디가 지지랍니다? 3,000원이다. 3,000원을 깨고 하락합니다. 그럼 뭐가 된다? 전에 지지받았던 구간이 저항 때가 되는 겁니다.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깹니다. 하락해요. 그리고 이제 2,000원 구간까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는데 저항을 받아요. 내려가게 됩니다. 자, 지지와 저항의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 우리가 지지받았던 구간이 하락할 때에는 저항 구간이 될 확률이 높고 반대로 돌파할 때에는 저항받았던 구간이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원리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지지와 저항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뭐 배웠죠? 이동평균선은 평균 난가 균형 가격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활용할 수 있겠죠? 활용할 수 있겠죠? 이제 차트 볼 거예요. 같이 활용해 볼 겁니다. 자, 1월 19일 날 저입니다. 머리가 짧을 때네요. 제가 광명정기라는 종목을 제시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1월 19일은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자, 4월 20일 보이시죠? 3539원이 됩니다. 제가 제시드릴 때 가격이 얼마죠? 돌아가 볼게요. 제시드릴 때 가격은 2315원입니다. 제가 잘랐다는 게 아니고 보게 되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런 수익률을 만들어내는지 같이 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광명정기는 제가 1월 19일 날 제시를 드렸지만 세 차례, 세 차례 나눠서 제시를 드립니다. 먼저 1월 19일 날 제시를 드리고 나서 쭉 수익이 발생하죠. 지금 캔들이 위에 구간까지 같이 놓여져서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 이 고점 구간까지 21% 상승했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에요. 지금 3월 초기 때문에 두 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20%가 넘는 상승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날 다시 이 옆에 있던 날, 이날 다시 제시드려요. 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광명정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제시드리니까 여기까지 자, 4월의 1만에 11%가 상승합니다. 물론 이 하락을 하고 나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 하신 분들은 15%, 16% 수익까지 가능하셨을 거예요. 제시가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승하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발생하죠. 조정이 발생할 때 이날, 4월, 4월 6일쯤 되는 날일 겁니다. 이날 제가 다시 한번 제시드립니다. 어? 광명정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진입 가능해요. 어떻게 되죠? 37% 상승입니다. 자, 복리가 아니고 단리로만 더해서 계산했을 때 1월 19일에서 4월 20일까지 약 3달 동안 합 69% 상승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만히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69% 상승까지는 당연히 가지 않았겠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70% 상승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명정기가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종목을 제시하게 됐는지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가장 중요한 거 기본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명정기는 한참 하락하다가 바닥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했어요. 이 밑에는 거래대금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우리 거래대금 강의는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거래량,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대량 거래 창대 양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눌리죠, 눌리죠, 눌리죠. 눌리는 걸 뭘로 보고 판단하죠? 우리 캔들 강의 때 뭐 보라고 그랬죠? 도치형 캔들, 변곡점 구간을 잘 봐라. 발생하잖아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역배열, 수렴, 정배열. 이 구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 구간 자세히 보세요. 장기 이동평균선 3개가 위에 있고 단기 이동평균선 밑에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부르죠? 역배열. 역배열인데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고 있죠? 모이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수렴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모이잖아요. 이동평균선이 모이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정배열로 바뀝니다. 위에가 단기 이동평균선, 밑에가 장기 이동평균선이 되잖아요. 이런 기본기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진입을 했고 약 2개월 만에 21% 상승 이어서 11% 상승 눌리자마자 또 진입해서 37% 상승 합 69% 상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차트가 3개월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가 있어서 제가 마지막 구간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게 되면 3월이라고 나와있고 4월이라고 나와있죠? 어디서 지지를 받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 보이십니까? 우선 지지를 보도록 할게요. 이동평균선이 지금 수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 구간 보겠습니다. 대량거리 장대양봉이 하나 발생해주고 서서히 움직이는데 하락합니다. 하락하죠? 하락할 때 빨간선 닿으니까 상승합니다. 보이십니까? 빨간선 닿으니까 상승하는 캔들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다시 하락합니다. 다시 하락합니다. 빨간색 닿으니까 어떻게 되죠? 올라오죠? 그리고 빨간색 깨는 거 아니야? 상승해줍니다. 아 광명정기는 이 빨간색 선 저는 빨간색 선을 21선으로 봅니다.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구나. 내려갈 때 여기서 확인했죠? 21선 중요하다는 걸 확인하고 올라간 다음 다시 내려갈 때 21선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승. 이전에 무슨 조건부터 해야 된다고 했죠? 대량거리 장대양봉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이동평균선 수렴해야 된다. 역별에서 수렴하고 정배로 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지주와 저항을 이런 식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제가 실수로 넘겨버렸는데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종목에 진입하고 이 종목이 싼지 비싼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판단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주봉부라고 했습니다. 주봉. 이 종목이 2022년 3월 작년이죠? 4,350원. 2022년 6월에 4,35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내려오면서 1,880원까지 내려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이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락이죠. 반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락하면서 뭘 기다려야 되죠? 대량거래. 대량거래 장대양봉 기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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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진입한 가격이 언제인지 볼까요? 2,315원. 어디 구간이죠? 2,315원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예요.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대량거래 장대양봉이 바닥 구간에서 들어올 때 나도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69%의 수익을 안겨준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저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이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기본기 강의를 드리는 시간이지만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봉상 전고점 영역과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안 합니다.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올 건데 왜 굳이 고평가된 주식을 하냐는 이 말이죠. 어? 52주 신고가 매매 있지 않아요? 52주 신고가 매매.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안 합니다. 52주 신고가 매매 또는 역사적 신고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돌파하고 어디까지 갈 것이다. 에코 프로 100만 원 갈 것이다. 갈 수도 있겠죠.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굳이 하지 않습니다. 저평가된 주식들이 올라오고 있는 주식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고평가에서 더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제 자산을 넣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랑 주식 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하단에 보게 되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게 되면 김근우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식톡방 참여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셔도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걸로 선택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중에 제가 히든 종목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히든 종목을 공개하려고 해요. 다음 주 월요일 전에 입장하셔야 종목을 좀 같이 나눌 수 있겠죠.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잠깐 쉬었다가 이 지지화 저항 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진행할 테니까 이 쉴 동안 채널 고정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주봉 캔들인데요. 광명정기의 주봉 캔들인데요. 여기서 이것만 보고 지지화 저항 구분하기 지금 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주식 초보자 단계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같은 차트입니다. 같은 차트예요. 보이십니까? 광명정기가 대세 상승 2022년 5월에 보면 대세 상승이 이루어지죠. 이때 제가 캔들 강의 드릴 때 양봉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양봉 10개 있으면 10개 중에 9개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시 저 고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캔들 보세요. 상승하기 전에 하락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하락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종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주봉이에요. 주봉이에요.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지를 받죠.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구간 지지를 받는 구간 지지를 받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깨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죠? 깨고 내려오니까 깨고 내려오니까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니까 저항 구간이 되는 겁니다. 저항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요일 10시에 하는 증시 탑10에서 제가 종목을 제시드리는 코너가 있는데 이 광명정기를 제시드릴 때 잘 들어보셨던 부분은 잘 들어보시면 죄송합니다. 잘 들어보신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이 라인 때 이 라인 때 굉장히 중요하다. 2500에서 2750 사이에 있는 2600원 2650원 정도 되는 이 라인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지 그리고 지금 저항 때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대량 거래가 그리고 큰 시세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2년 11월에 돌파하려다가 실패하고요. 2023년 1월에 돌파하려다가 실패합니다. 3월에도 돌파하려다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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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해요. 그러다가 이 캔들 보세요. 4월 초에 발생한 캔들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하죠. 돌파하니까 큰 시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시세만 해도 약 30%예요. 이 캔들 하나만 해도 한 주에 30%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광명전기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포스코 스테일리온 이라는 종목 최근에 굉장히 핫했죠. 3월 30일 날 제시를 드립니다. 3월 말에 제가 제시를 드리는데 여기 있네요. 제시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포스코 스테일리온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의 모습입니다. 3월 30일 날 제가 제시를 드렸고 장중 고점까지 4월 18일 날 7만 8천 5백 원 써 있습니다. 101%가 상승하게 됩니다. 보시면 가격대 어떻게 써있죠? 3만 9천 8백 5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3만 9천 8백 50원 그때는 이렇게 움직였다. 어떻죠? 최고 가격 7만 8천 5백 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방금 보여드렸죠. 제시드리는 모습과 최근 4월 18일 날 가격까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근우 전문가는 뭘 보고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대량거래 장대양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눌려주죠. 눌려주죠. 눌려주는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하라고 자주 말씀드려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이동평균선 수렴하는지 여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동평균선이 뭉쳐있는 구간 보이세요? 보이셔야 합니다. 보이셔야 해요.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배열이 되잖아요. 역배열에서 수렴으로 가는 구간 그리고 수렴에서 정배열로 가는 구간에서 큰 수익 만들어내셔야 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되잖아요. 되잖아요.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아는데 여러분들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했다. 기본기를 이렇게 활용했다. 물론 저는 제가 만들어낸 기법들이 있습니다. 기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한 면은 있어요. 하지만 이 기법들 또한 기본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포스코스틸리온을 진입하려면 뭘 봐야 된다고 했죠? 교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려면 뭘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나요? 주봉입니다. 자 2021년 6월 21일 88,0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88,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보세요. 2022년 10월에는 26,150원 26,000원이 돼요. 어마어마한 하락 아닙니까? 반 거의 반의 반이죠? 반의 반이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하락 이후에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하잖아요. 그때부터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봉을 이렇게 보지 않고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하단부터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선부터 볼게요. 위에는 보지 않고 하단부터 보면 됩니다. 보면 하락할 때 지지받았던 구간입니다. 지지받았던 구간이에요. 그 구간을 지지받다가 지지받지 못하고 깨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저항 때가 되는 거예요. 저항 때가 되는 겁니다. 지지를 받는 구간이었던 곳을 하락하고 나니까 깨버리니까 저항 때가 된다는 거예요. 저항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라인 이 가운데 있는 이 파랑색 선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중요해 보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왠지 큰 지세를 줄 것 같아요. 왜? 여러 차례 저항받고 있잖아요. 저항받고 있잖아요. 저항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2023년에 돌파하게 됩니다. 돌파하는 캔들 보이세요? 돌파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큰 시세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큰 시세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님 그러면 알겠어요. 돌파하면 큰 시세 나오는데 언제 팔아야 되나요? 그래서 그 위에 선을 준비했습니다. 8만 8천 원을 찍고 나서 하락할 때를 볼게요. 하락할 때를 볼게요. 하락을 하는데 이 구간 보면 하락하다가 나 다시 돌파할래. 돌파할래 하는데 돌파를 못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죠. 그러다 돌파 못하니까 하락이 됩니다. 이 구간 이 구간에 도달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7만 5천 원 넘어서까지 존재하는데요. 그 위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 지금 파동에서는 여기서 이 가격대 6만 5천 원 넘죠. 6만 7천 원 정도 가격대에서 수익 실현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근거가 있으니까요. 전에 저항을 받았던 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지지와 저항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 우리 기본기 거래량 이동평균선 캔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 선을 나중에는 직접 그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는 그것까지 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다음 종목 넘어가기 전에 저 김근우와 주식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게 되면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 켜져서 스캔하게 되면 여러분들께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톡방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김근우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이 또한 여러분들께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늘 이제 금요일 오후 11시에 방영을 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제 톡방에 함께 하신 분들에 한해서 히든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히든 종목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히든 종목도 좋은데 저는 김근우 전문가가 하고 있는 승리공식 강의를 듣고 질문할 게 있어요. 질문 또한 편하게 해 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장중의 질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휴일엔 좀 쉬어야겠죠. 장중의 질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우산업이라는 종목 제가 2월 2일 날 제시를 합니다.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 또 있어요.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보게 되면 과연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월 2일이 언제냐면 이날입니다. 이날이에요. 가운데 이 기다란 캔들 보이시죠? 이날입니다. 이날부터 해서 뭐라고 써있냐면 4월 13일 6,85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6,850원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럼 여기 가격대는 얼만데요? 쭉 한번 볼게요. 얼마죠? 얼마죠? 4,750원 조금 넘는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 만들어지는 거죠. 42%의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이 캔들 이때 매수에 들어갔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제일 중요한 거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실린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등장했잖아요. 이때부터 우리는 언제 들어갈까 언제 들어갈까 보는 겁니다. 언제 들어갈까 보는 거예요. 눌리는 구간이 발생하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딱 들어갑니다. 진입을 했어요. 왜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을까요? 보게 되면 제가 좀 줄여놨습니다. 줄여놨는데 늘린 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을 혹시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구간을 조금 확대해 주시면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볼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을 조금 확대해 주시면 제가 설명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들어오고 나서 바닥으로 눌리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눌리다가 한번 툭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이런 캔들이 하나 발생을 해요. 보이세요? 그런데 이 캔들이 저항을 받습니다. 위로 뻗지 못하고 저항을 받아요. 어디에 저항을 받죠?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하고 있는 구간에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캔들을 볼게요. 이 캔들도 저항을 받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 정보를 알아냈어요. 아 이 장기 이동평균선 구간이 어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거래가 실렸을 때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니까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어서 갑니다. 그러다가 이 캔들을 딱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정확하게 우리가 저항 받았던 장기 이동평균선 라인에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잖아요. 지지를 받고 올라가잖아요. 같은 라인대가 겹치잖아요. 아 현우산업은 이 구간 이 장기 이동평균선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매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 매매 스타일이라면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10% 넘는 수익입니다.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작다 하실 수 있겠죠. 이해하긴 합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1%도 크고 2%도 크고 3%도 큰 거예요. 자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내려올 때 다시 볼 겁니다. 내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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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구간 다시 걸치죠. 삽니다. 수익 주네. 또 팔아요. 팔아요. 자 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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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구간 또 지지받으려고 하네. 그런데 더 내려가요.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추세 이탈했는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저는 더 살 겁니다. 어? 왜요? 여긴 이동평균선이랑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대량거래 장대양봉 발생 발생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고 더 사고 내려오면 사야 되는데 더 안 내려오네. 기다리면 발생하는 겁니다. 대량거래 장대양봉이 발생했어요. 그럼 대량거래 장대양봉을 또 기준 삼아서 매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현우산업은 일봉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넓으니까 좀 짧게 보도록 할게요. 같은 설명입니다. 지지를 받았죠. 지지 받는 구간이죠. 지지를 받았더니 상승. 지지를 받았더니 상승. 지지를 받죠. 어? 깼네? 더 샀다는 겁니다. 더 사고 나니까 상승. 어? 수익 실현하고 눌리니까 다시 매수 상승.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본기들을 활용해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지지를 어디서 받는지 저항을 어디서 받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은 쉽다라고 했지만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고 또 들으세요. 그러다가 이해가 너무 안 간다. 제 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릴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는데요. 보고 또 보고 질문 또 하고 하고 차트를 보고 보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우산업 진입할 때 또 뭐 봐야 된다고 했죠? 일봉차트 기본기 활용하는 거 알았어요. 뭘 봐야 된다? 주봉 봐야 된다. 2021년 12월에 죄송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날 8,400원이었던 현우산업이에요. 어떻죠? 지금 가격대가 5,340원입니다. 이 가격대가 5,340원인데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어디라고 했죠? 어디라고 했죠? 4,700원 4,800원 정도 되는 구간으로 볼게요. 4,8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4,800원이 어딘가요? 여기예요. 저 위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발생한 거예요. 이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싸잖아요. 싸다는 건 뭐죠?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돈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호재 빵빵 나오고 뉴스 빵빵 나오는 이 구간에서 들어갔다고 볼게요. 저도 겪어봤지만 말로 하기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에 고수가 됐어요. 차트를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 하세요. 왜? 고수가 되면 추세 이탈하면 바로 손절하게 돼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은 손절 잘해요. 그게 안 된다. 나는 아직 초보고 개인 투자자다.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하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지지 과정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이 전 단계는 안 보셔도 됩니다.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지지 받는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지지 받는 구간이 발생했죠. 죄송합니다. 저항 받는 구간이 발생했죠.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 받는 구간이 발생했죠. 어? 돌파하네? 대지세 나오는 거 아니야? 대지세 나오는 거 아니야? 대지세 안 나왔습니다. 하락했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되죠? 지지 받잖아요. 지지 받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전에 저항 받았던 구간이 지금은 지지 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합니다. 어? 저항이 발생해요. 어디랑 같죠? 저항 때가 똑같죠. 자, 현우 산업은 이 구간이 중요하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 저항 받죠?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락하니까 지지 받죠? 아, 이 두 구간이 지금 박스권 상태구나. 하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 받는 구간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 대지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지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여기도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도 상승 굉장히 큽니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 충분해요. 자, 근데 시장 상황상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이 받쳐주게 되니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이 구간만 해도 30%가 넘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쌀 때 들어가서 저항 받는 거 돌파하니까 대지세 나올 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다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정기라는 종목을 제가 3월 23일 날 제시했습니다. 자,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있고요. 자, 3월 23일이 이 날입니다. 이 날 매수를 해서 자, 이때 매도를 하고 어, 제가 다시 제시 드려요. 이 날 그리고 이때 매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 두 번의 매매를 했는데 합쳐서 53%의 상승이 발생합니다. 33%의 상승 20%의 상승 이해하셨죠? 자, 근데 김근우 전문가가 어떻게 봤을까? 자, 이봉 보고 들어갔을까요? 제가? 우리 공부했죠? 이거 뭐라고 했죠? 힌트일 뿐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다? 대량거래 장때 양봉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양때 양봉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진입을 했어요. 이 구간에 해도 되고 이 구간에 해도 됩니다. 진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상승이 발생하죠.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은 이 검정색 선 검정색 선 보겠습니다. 맞으니까 올라가죠. 맞으니까 올라가죠. 맞으니까 올라가죠. 맞으니까 올라가죠. 맞으니까 올라가죠. 이 검정색 선을 지지받으니까 올라갑니다. 지지받으니까 대량거래 장때 양봉이 또 발생합니다. 상승, 큰 상승 만들어주고 하락하다가도 이 구간에서는 지켜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켜주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상승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20% 상승이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일진전기는 이미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지금 구간은 하는 구간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들어갔던 구간은 가격을 보겠습니까. 어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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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볼게요. 5,950원 라인 어디입니까? 5,950원이면 여기예요. 여기 여기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땐 고점이 엄청 높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어느덧 벌써 또 오늘의 강의를 강의를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들이 비슷해요. 안전하게 최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무리에서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지 마세요. 안전한 구간에 하는 게 여러분 수익률을 가장 가파르게 올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저 김근우가 말씀드릴 거예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말씀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 김근우와 주식 투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를 통해서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면 접속할 수 있는 방법 접속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발송해 주셔도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니까 이 두 가지 방법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실 보지 마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승리 공식 꾸준히 보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